안녕하세요. 8년차 한국에서 살고 있는 서연경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띠로 러브잉. 진짜 눈이 너무 예뻐요. 머리가 너무 예뻐요. 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국 대학 캠퍼스랑은 좀 많이 다르게 엄청 낭만적이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눈이 딱 맞으면 어? 키스?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저런 학교에서 저런 친구들과 사귀고 저런 남자친구를 약간 사귀고 싶다. 약간 요런 로망? 키스? acknowledging, 하는 것 같은데? 형이 내 아버지 우리가 내 말씀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형이? 형이? 형 femin? 형이 안 된다고. 근데 친구들과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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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할지라도 Didn't you hear that? 근데 한 sen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집사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교에서 학교에 학교가 학교에서 학교에 학교하여서 그래서...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너의 로컷에 입을 수 있게 근데 이 둘이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대답해요 한국 학교에서 그랬던 건 큰일 날 텐데? 북한은 다를 것 같은데?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북한은 자유도 없고 본도 없고 의식 수준 자체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이 거기서 거기니까 안녕? 어서 와 오늘 아침은 어때? 약간 이런 스몰 토크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은 토크는 없거든요 오늘도 왔네 그러면 오늘은? 네 아메리칸 하이스코우 어허허허 우와 우와 엄청 기대돼요 저 기장 워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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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컵발 워컵받 워컵받 위의เพ Bye 워컵받 워케 워컵받 워컵 워컵받 아 진짜 엉뚱하다 이게 교실이구나 어우 울렁증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학교에서 몰래 가시면 학교에서 즐기고 싶어요 집에서 즐기고 싶어요 엄마가 피니어버터와 젤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피니어버터와 젤리에 있는 것 같아요 카페테리아라고요? 아... 학교에 따라서 카페테리아는 외국에서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자기 돈으로 주고 사먹는 거예요? 학교 음식을 구매할 수 있어요 혹은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랑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남자가 피니어버터에 있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 아... 저 개 아픈데 아... 안 돼 고통스러워 하잖아 아... 아이고 죽었다 아... 울을 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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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라 하네 죽을라 하네 하... 하... 막 약간 두피 짜주고 잠시만요 약간 좀 더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씻었는데 이거는 자주 씻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물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직접 떠와야 되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심한 분들은 막 한 달에 한 번 막 열례 행사처럼 막 생일에 한 번 음... 머리에 벌레가 막 흠흠흠흠흠 막 기어다니거든요 많이? 엄청 친한 애들끼리는 막 아... 막 이렇게 잡아주고 했었어요 I think like the average American student maybe one shower every day some people too 그래서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그거 되게 놀랐잖아요 샤워를 매일 한다고? 이러면서 방금 엉덩이를 치네 북한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없이 지내면 욕먹어요 방탕하다고 말해야 되나 그런 인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남자이랑 엄청 친한 모습을 보이면 아... 저 싹수 노랗다 막 약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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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get a parking ticket? 넌? I got one 그럼 뭐, 귀여운 Yeah, you have a parking pal? That's probably why I have a car right now I have a car You need to get a parking lot in the high school parking lot you need to get some sort of pass that you put on the front of your windshield and I guess her friend didn't have that pass so she got a parking ticket actually, something kinda interesting about I guess parking in high school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엄청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요 잘생긴 남자의 매력으로 보겠습니다 아,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스쿨버스? 스쿨버스. 영화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거리 지는 건지 pal который 준비하는 거리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너무 빌을 거리는 거리가 너무 길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느 학교에서도 교체가 필요할 때 잘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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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른 곳을 가야죠. 20분 정도. 그리고 옆에 가... 꼭 옆에 가을까요? 전 아직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게 너무 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오 바지가... 토끼? 토끼 벗까지 챙겨서... 너무 귀엽다. 오 엄청 외진 곳에 사나? 원래 다 저런 풍경이에요? 집이? 어디에 있는 곳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곳이 아니라 뉴욕의 서울이니까, 꼭 학생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학교? 응. 이렇게 넓다고? 아 락컷같이 다. 진짜 잘생겼다. 수업자료 저게 뭐 수업자료인가요? 플래시카드? 학생 때에는 다른 학생들은 플래시카드를 적용한 답변을 만들고 만약에 수업자료가 3. 세상의 역사는 수업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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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를 수업자료сяч 대구 보이죠 학교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는 verse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교를 치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no-smoking sign, no-gun sign,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네. 많은 학교를 치료가 있었습니다. Colorado, 많은 학교를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Vegas,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또한, 아니면 진짜 큰 싸움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요. 살벌하다. 왜 하나 들었나요? 있어요. 총이 없으니까 거기는 칼 아니면 매일 의자 있잖아요. 목재로 다 의자를 만드는데 엄청 무거울 거잖아요. 의자로 이렇게 패요, 이렇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을 패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먹 다짐으로 그냥. 교실이 지금 햄버거? 아 베이글? 아 베이글? 저 피닛 버터? 와아 맛있겠다. 미국에, 제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많은 한국인들은 피닛 버터와 젤리 샌드위치에 없는걸 드시고 아니요. 미국에서 하는 식사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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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매우고 아주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너무 안 맛있어. 학생이 안 맛있어. 그것은 맛있어. 근데 맛있어서 맛있어. 아, 먹어보고 싶기도 하네. 한 번? 제가 학원에서 4시 이후에 놀랐어요. 보통 학원에서 8시 이후에 4시 이후에 놀랐어요. 한국어로 알고 계시나요?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나지 않나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서 더 학교에 가면 더 공부할 수 있어요. 저도 약간 처음에 와서 조금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 학교 가서 공부를 그렇게 하루종일 했으면 그냥 집으로 보낼 것이지. 학원도 가야 되고 약간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엄청 자유로운 것 같아요. 보는 내내 좀 행복했어요. 뭔가 한 번쯤은 가서 체험도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상상하시는 게 뭐든 그것보다 진짜 더 배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은. 학원에서 한국 학교에서 가진介紹이었어요. 오, 이쁘다. 한국 학교에 관한 Alyx is really, 낙은 Esa. 정말 각각의 여유가 필요하다. 각각의 학생들은 학교를 침새로일 수 없지만 今回는 학교는 침새로일 수 없 than me. 난 이게 학교 학교가 아닌 거죠. 저건 감옥이 아니죠, 저는? 네. 여러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